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동안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관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비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비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했다며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해야 할 우려가 있어 성적 학대 행위로 본다며 일시적인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